보살이 별거 아닙니다. 공부해서 나누면 보살이에요. 공부해서 나누면 법보시죠. 보살이 돈을 나누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법보시는 끝장판으로 잘해야 돼요. 뭐냐? 보살은 법보시하는 사람이 그냥, 보살이 뭐죠? 상구벌이 하와중생.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한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. 보살은 교사예요. 보살이 진리를 잘 못 나눠준다, 남을 잘 못 가르쳐준다. 보살도에서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. 교사로서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. 이런 고슴들 많아요. 나는 참나를 깨쳤는데 내 밑에 사람들이 부족해서 내 법을 이은 사람이 없다. 아닐 거예요. 못 가르쳐셨을 거예요. 교수법이 참 엉망이셨을 겁니다. 교육학과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눈높이 교육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지도하는 방식, 제가 보면 뻔합니다. 저 오늘 뭐 참나 체험이 잠깐 있었어요. 땡! 그거 아니야. 진리는 그런 거 아니야. 참나가 늘 흘러야 돼. 땡! 이런 거예요. 자기 입장에서 아니라는 얘기만 해요. 이런 분들 있죠? 교수법 엉망입니다. 보살도에서 낙제점이에요. 보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눈높이 교육이 보살의 핵심입니다. 그 중생 입장에서 너 지금 1초 참나를 만났다고 박수 쳐주고 빵빠래 해주고 해줘야 돼요. 잘하라고. 야, 내가 네 나이 때는 참나 구경도 못 했다. 너는 지금 참나 구경이라도 했으면 나보다 낫다. 이렇게 해줘야 보살이에요. 아시겠어요? 아닙니다. 딱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. 넌 이래서 아니야. 넌 이래서 아니야. 지적만 하고 다니죠. 딱 자기 기준 세워놓고 지적만 하고 다닌다. 이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교사예요. 보살은 교사예요. 교사. 상구보리 하와중생. 지가 공부한 거 늘 남 가르쳐주는 교사. 공자님이 논호해서 자기 자신을 딱 설명할 때 이 구절로 얘기합니다. 나는 학위 불염, 교위 불권. 진리 배우는데 염증 안 냈고 실증 안 냈고 남 가르쳐주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. 이게 나다. 이래요. 그러니까 자공이라는 제자가 딱 듣고 선생님 성인 맞네요. 진리를 배우는데 실증 안 낸 건 지혜예요. 남 가르쳐준데 염증 안 낸 건 자비니까 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성인 맞네요. 불교랑 똑같아요. 어느 종교나 지혜와 자비 얻음은 성인입니다. 진리와 사랑. 진리 알고 남하고 나누면 그 사랑이 뭐냐면 남하고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. 그럼 성인이에요. 보살 또는요. 성인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성인 되려고. 신통자 되려고도 아니고 무슨 열반에 드는 도인 되려고도 아니에요. 세상에서 볼 때 기인 같은 특이한 도인 되려고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. 진짜 사람이 되려고.